자, 2023년 5월 10일 시행된 보통 4월인데 이번에는 좀 미뤄져서 5월 10일에 좀 치러졌습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해설을 하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는 여러분 그런 거라 그랬잖아 자기의 건강검진 결과예요 자기가 선생님한테 배운 대로 풀었나 그걸 보셔야 돼 잘 봤다고 또 해설 스킵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이 이런 주제는 이렇게 접근하라 했는데 그렇게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난도는 4월 5월 모의고사가 늘 그렇듯 중국에서 외주를 준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조금 많이 쉽습니다 이번 시험 잘 봤다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6월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으니까는 좀 많이 긴장은 좀 늦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나라의 위치 문제와 관심이 필요한 영토가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이런 주제 나오면 일단 그림을 그리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그림을 좀 그려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주도 있고 마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마라도, 삼삼한 마라도 33도에서 43도에 걸쳐 있고 비단섬, 압록강화구의 사실은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인공섬이죠 기존의 섬들을 좀 합쳐 만든 삼각주 같은 건데요 여기 이제 124도에서 124도에서 여기가 이제 울릉도, 독도 쪽에서 132다 그랬고 여기다가 이제 꼭 기억할 게 우리나라가 중앙경선이 127도 30분이고 국제표준시를 정하는 표준경선은 135도다 이거를 꼭 염두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32도에 물속에 사실 암초라는 말 자체가 물속이라는 얘기죠 이게 어두울 암자이기 때문에 암초 형태로 가보면 이제 바다죠 이어도가 있습니다 사극으로 국토의 정주강 우리 많이 했었죠 그래서 우리 배꼽죽제 양구를 건드린 겁니다 양구, 양구 그 다음에 니은은 조심해야 돼요 한반도 육지의 남쪽 끝이니까 육지의 남쪽 끝 한자로 땅 끝 토, 말 그래가지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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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토, 말 땅의 끝, 땅 끝 말 해남 쪽을 말하는 거죠 선생님도 제대하고 94년에 한번 가본 기억은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배운대로 일출, 시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돼요 시각 나오면 시작 동경값이 클수록 시간이 빠르다 여기서 말하는 건 시계, 시각이 아니라 태양 관련 세계죠 태양은 일출, 남중, 일몰 모두 독도가 제일 빠르지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은 우리나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 영토랑 조심해야죠 한반도와 부속도서죠 남한과 부속도서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교차 나오면 항상 뭐야 연교차 나오면 시작 선생님 연교차 고위도로 갈수록 커져요 해안에서 내륙 갈수록 커져요 황해안이 동해안 다 커요 20, 30, 40 울릉도 22 딱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양구 쪽이 해남 쪽보다는 당연히 고위도 내륙이니까 연교차가 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표준경선 얘죠 얘와의 거리는 누가 봐도 양구가 더 가깝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이제 5번 자 2번 문제입니다 요게 이제 요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풀 때 그냥 풀지 말고 선생님이 항상 어떤 단원에서 나온 걸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우리가 사는 지역은 요게 이제 뒤에 지역지리 단원 때 등장을 하죠 한지가 자연지리, 인문지리, 지역지리 되어 있잖아 지역지리 배울 때 처음 뭐야 지역은 많은 지리정보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뭘 물어보죠 지리정보의 종류 뭐 있어요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 공간정보 두 개 위치, 형태 또 이 지리정보의 습득방법에는 여러분 잘 아는 직접조사 거기 직접 가는 거죠 간접조사 가진 않고 하는 거죠 각인 가는데 멀리서 하는 원격탐사 그런 이제 세 가지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리정보의 이제 그 이제 그 뭡니까 그 표현 방법 중에서 우리가 통계지도 통계지도가 또 있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지리정보의 분석 방법으로는 요즘에 컴퓨터를 이용한 GIS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프로그램입니다 GPS는 기술이고요 기술 그 위치를 찾아내는 기술인 거고 자 그럼 이제 원격탐사인데 인공위성이나 드론, 항공기가 면담과 설문조사를 하면 안 되죠 하늘에서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려? 이거는 뭐예요? 뭔가 좀 좀 무서운 현상이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건 자 그 다음에 이제 는 자 살림의 그러니까 지역별 살림 비율은 보통 살림 비율로 보면 짙은색 옅으면 옅은색 질환은 단계 구분도 통계지도 5개 중에 단계 구분도를 써야죠 그렇죠 이런 것들 유선도는 통계지도 중에 유일하게 뭐를 표현하는 이동이 이동 방향이 나와있는 이동 방향이 나와있는 지도인데 살림은 이동 방향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정보는 선생님이 그랬잖아 지리 정보 중에서 공간 정보와 관계 정보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오케이 이 문장이 좀 익숙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또 모르는 패스 써먹어도 좋아요 모르면 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억이 틀렸으니까 니은도 틀렸잖아 그치? 그 다음에 GIS는 우리가 사실 요즘에 인터넷에서 쓰는 것들이 다 GIS죠 부동산 사이트든 어디 들어가면 위치 알려주고 뭐 우리 네이버 부동산만 들어가도 오른쪽에 많은 중첩 분석을 할 수 있도록 뭐 지적도도 뜰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도로만 보여주게 할 수도 있고 또 위성 사진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이제 지리 정보에 수정 및 보안도 쉽죠 뭐 디지털 맵이니까 수정이 쉽죠 종이 지도는 수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게 돼요 오케이? 우리 디지털 맵은 이렇게 줌 아웃하면 되지만 종이 지도는 줌 아웃하면 어떻게 뜯어져요 다시 사야 돼 답은 이제 5번이 되겠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1에서 1에서 2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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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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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을 따라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